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2학년 김태훈입니다. 학원에서 7월달에 처음 입학 테스트를 본 2학년 모의고사에서 62점을 받았었는데 딱 두 달 만에 2학년 모의고사에서 90점을 맞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했다면 꿈도 꾸지 못할 단기간의 성장한 사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영어공부보다 경선신 에듀학원에서의 두 달간의 공부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알차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경선신 에듀학원의 커리큘럼은 두 달 만에 28점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책으로 효율적인 커리큘럼과 공통학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선신 영단어, 영문법, 독해, 유형별 프리비법 어느 하나 알차지 않은 강의가 없었고 들어본 강의들 중에 모두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어휘강의와 유형별 프리비법은 정말 친구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저만 알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경선신 영단어는 유명세를 알고 있었지만 문법, 독해, 유리, 프리비법 강의도 그에 못지않게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정말 빠르게 암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놀라울 정도로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110개의 단어를 하루만에 암기해본 적도 없지만 암기한 후에 테스트를 보면 거의 다 맞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단어를 상원이나 사건을 통해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마학습법이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암기 속도가 아무리 암기되는 효과로 보자면 다른 암기법보다 10배 더 효과적이라 느꼈습니다. 하루에 최대 110개의 단어를 1시간 만에 외웠고 암기한 후 시험에서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동안 단어 암기를 많이 했어도 독해 질문을 볼 때 생각나지 않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질문을 볼 때마다 바로바로 단어들이 생겨나서 독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관계 해명사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경선신 영국법 설명은 다른 어떤 학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하기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또한 한글과 영어를 비교해 주면서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으로 대충 독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경선신 영국법과 독해를 통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이해하면서 독해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울 뿐입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의 중에서 사실 유형과 풀이 비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15분 이상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문을 전부 읽지 않아도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었고 지문 속에서 핵심 문장을 더 잘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시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다 풀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어휘, 문법, 독해 강의로 시윤력을 키우고 실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유형과 풀이 비법으로 점수를 대폭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